저쪽의 플레어인데 데뷔전스 선장이 잖아 이 데뷔전스 선장이 악마랑 계약을 맺고 어떤 선장이 악마랑 쓰러져 있는 애 아 그놈이 악마와 계약을 맺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거지 심장을 여기 상자에 넣어놨어 심장 어딨어? 심장 꺼내봐요 여기 심장 보여요? 여기 지금 심장이 되고있지 심장이 어딨어? 잭스페로가 심장 때문에 이 심장을 얘가 칼로 찔르는거야 아 그래요? 그리고 또 이거 설명해줘요 이건 무슨 배야? 얘는 정부군 아 정부군 얘는? 블랙펄 이건 좀 족박같은데? 얘가 주인공이야 아 얘가 주인공이야 맞아 니 발에 딱 맞는게 그치 블랙펄 잭스페로 주인공 얘가 배가 제일 작거든 제일 약하거든 웅조랑 탈출하는거 웅조랑 누구지? 임실장이랑 정우 신부장이죠 탈출하는거야 여기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블랙펄은 가장 작고 힘이 약하단 말이야 응 근데 속도가 제일 빨라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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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얘는 얘는 씨바 이름 까먹었다 이름 빨리 기억해요 빨리 그 옆에 있는거 그 옆에 있는거 멋있다 유병산 얘는 엔여왕의 복수 으응 아 얘 사일런트 메리 사일런트 메리 그 총 다 해서 다섯배 얼마에요 1억가요? 백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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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arrived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